아 가 우리 열심히 해야겠는데 안 돼 안 돼 1, 2, 3에서냐, 4, 5, 6에서냐, 4, 8, 8에서냐 근데 표현을 잘해야 돼 정할 수가 있어요 심성수가 보기엔 자리가 어디가 좋던가요? 앞에가 좀 거기서 좀 나오더라고요 선두는 멀미 자리거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선두 별로 안 좋던데 별로 안 나와 선두 힘들어 서본 사람이 서 선두 힘들어 선두는 쓰자마자 2층은 멀미한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알고 말하는 거야 어차피 뒤로 가도 합니다 뒤로 가도 합니다 뒤로 가도 어차피 할 거 그냥 제일 곡이 많이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아 알았어 선두로 가겠습니다 선두로 저희 센타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미 마지막이죠 뭐 저희는 네 말미로 가겠습니다 맨 선두에 서시면 진짜 멀미 심하실 거예요 안 줄 수 없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기댈 데 없고 가끔가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중간으로 가시쟁이 중간으로 가시쟁이 너 갑자기 아까는 선두가다 누가 앞으로 가졌잖아 멀미가 너무 심하다니까 아까는 다 괜찮다네 한 10초 줄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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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10초 와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가 아 어? 네 중간 가시죠 그러면 중간 가겠습니다 중간 가겠습니다 네 중간 이거 받아줄까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받아줘? 여기도 받아줘야죠 응 받아줘야지 뭐 어떻게 저희가 선두 가겠습니다 여기가 선두 그다음에 중간 네 네 중간이 맞는 거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가자 패셔네 어휴 으윽 2 2 2 2 2 2 2 2 1 2 2 1 그건 또 이렇게 먹고 15초 만에 또 머리 타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멀비 자체에 생각을 하면 안 돼 아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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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맡겨야 돼. 아유 도착했어. 아유 별만 쓰네. 아주 먼 길을 운전했어요. 굿모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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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팀장님 저 팀장님 저 팀장님. 아 우리 팀장님. 아유 잠을 너무 많이 잤어. 아유 한 10시간 됐네. 우리 팀 별로 서시죠. 팀 별로. 잘 잤어? 안녕하십니까. 아 성함 씨 나오셨네요. 예예.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저희 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규와 아이들. 저희 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규와 아이들. 난 트라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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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머리 팀이 뭐야? 바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 스톱. 트라바이오. 아하. 자 연습하셨네. 아유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KBO 또 긴장해. KBO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다에. 사이코. 저 하려는데 뭔지 했어요. 뭐. 자 간다. 바다에. 사이코. 가기 전에. 선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봐야죠. 아 그래야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자 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 사람은 다 해주면 됩니다. 자 브리핑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저희는 6자 이하로 무조건 올챙이나 미꾸라지로 취업합니다. 무조건 대구는 8자 9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선장님 나중에는. 선장님 나중에는 올챙이라도 잡혀라 이럴걸요. 보세요 이제. 처음 안된다. 그러면 저희 또. 생밋게. 기장에 또 생밋게 또. 고거를 좀 빨리 해줘요. 저는 그 생밋게 체질입니다. 선장님. 총 마리수는 한 몇 마리 봅니다. 총 마리수는 뭐. 총 마리수는 뭐. 인당 20마리 잡아야죠. 이래? 인당 20마리 잡아야죠. 인당 20마리 잡아야죠. 이래? 인당 20마리 잡아줘야죠. 쿠키들. 범죽 풀어라. 범죽 풀어라. 범죽 풀어라. 범죽 풀어라. 그러면 20마리 시키면 9명이니까 180마리 나오면. 200마리 잡으셔야죠 200마리. 200마리 잡으셔야죠 200마리. 200마리 잡으셔야죠 2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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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답사 세 분 오셨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을 제가 들었는데. 세 분이 오셨을 때는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습니다. 그죠. 본게임이 아니고 연습만 하다가 하셨잖아요. 연습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네 그 정도. 연습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네 그 정도. 잠깐만요. 아사장님. 너무 엄밀해 붙여가지고. 자기 생에 딱 가져 놓고. 난 얘기 안 들어. 난 얘기 안 들어. 저희 대구 신이 계시고. 저희 사무호장님이 대구 신이신데요.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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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좋으신데. 진짜 이런 거 다 던져버리던데. 아니 근데 한 명이 멀미가 심해가지고 괜찮아요. 아 예예. 걱정하셔도 됩니다. 뭐 보셨어요 멀미 하시더라고요. 아 예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사장님. 앞 중간 후미.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 후미가 좋습니다. 후미가 좋습니다. 후미가 좋습니다. 여봐 몰라. 왜. 난 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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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저는 후미가 좋습니다. 야, 저거 멋있다. 야, 멋있다, 와이프. 아니, 한 팀만 응원해주는 거 아니야. 아, 팬들이 많네요. 선파적인 응원인데? 부산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빨리,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떨려요. 야, 내가 좀 이상해. 아, 저거 아직 움직이지지도 않아. 형님, 이거 그냥 팔려나오죠? 어, 힘 별로 안 써. 난 둥둥둥 몇 번 하고. 이거 구례가 떠서 올라온다고. 자, 노션군 메인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이겨야지. KBO팀 자존심 지켜야지. 긴장하지 마세요. 렐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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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유 좋아. 살아도 더럽게. 15초 지났어. 15초 지났어. 15초 지났어. 오, 얘 잘 버텼어. 아주 좋아. 떨떨 뭉쳐있네, 떨떨 뭉쳐있어. 떨떨 뭉쳐있어. 아주 잡아갈까 봐, 떨떨 뭉쳐있어. 멀미도 좀 하고 그래야 재밌지. 헤헤헤. 오! 아, 훌륭했네. 버텼어, 버텼어. 자, 5등 3분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3스타 화이팅! 황대구 리그 2020 선발 라인업입니다. 3스타. 4번 타자 이태곤. 구단주 이덕화. 볼보이 지상열이 나섰고요. 바다의 사이코. 주작 심수창을 필두로. 선발 투수 송승준. 5개는 선하섭이 자리합니다. 경규와 아이들. 난투 담당 이경규. 응원의 이수근. 마스코트 주년이 함께합니다. 광대구 리그의 우승팀은 누가 될지. 낚시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덕어 형. 어. 위로 팍 쳐야 돼. 네. 그리고 놓으시고 팍 놓으시고. 장열이 형. 뭐라? 고패질 해 빨리. 아니 이게 지금 줄이 짧아갖고. 왜 고패질 안 해. 지금 내린다니까. 체인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태곤아. 언제까지 그지 할래. 형 체인지. 태곤아. 어기어 뛰어차. 아. 떠나자. 어기어 받아라. 대구 차라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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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하이티. 파이팅. 전 선수. 괜찮아. 예. 들어가 이제. 예. 들어가 쉬어야지. 하하하. 하하하. 전 선수 괜찮은데. 멀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멀미 아침에 두 개 먹고요. 마시는 거랑 알약이랑 만약에 멀면 온다 싶으면 멀리 봐 약간 흔들린다 흔들리면 멀리 봐, 멀리 아섬이 멀면 안 한다 이 정도면 멀면 안 하시네 실전용 아니면 실전용 들어와, 들어와 괜히 20억 주는 게 아니야 바보냐, 그 사람들이 아, 갑자기 하시분도 이거 뭔 일이야 아, 힘들어, 이거 팔 힘 엄청 좋아지겠다, 이거 하면 오른팔이 힘이 엄청 좋아지겠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구를 사먹는구나 내가 힘들 정도면 엄청 힘든 같이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대구 이게 뭐야 힘들어 보입니다 자꾸 눈 마주쳐요 누구라는 거 여리 야, 기운 없는 놈 못 하겠는데, 이거? 어허허허허 야 송 선수 껌 씹으면서 완전히 야 어부야, 어부, 그려 여긴 낚시를 폐대기 치네 송 선수 와 아, 옆에서 부담스러워서 하질 못하겠어 어허허허 야 아들 지납 스피대기에 프랑스로 털대장 스스로 아 으 텍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